아 아 여사님 아우 갑자기 찾아온 걸 어떻게 해요? 회장님도 계신데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회장님이 이렇게 오라 그러셔가지고 회장님이 부르셨다고요? 왜요? 영화 투자 문제로 상의할 게 있으시다고 근데 여사님이 여기 왜 계세요? 뭐 보여줄 게 있다고 여기 있으라고 하셔가지고요 뭐라고 얘기 좀 해봐 뭘 알아야 어치게 하든 말든 할 거 아냐 아 입 좀 열어봐 우리 있을 때는 쉬지 않고 입 맞춰서 샀더만 내 앞에서는 입 꽉 다 몰기로 우리 입 맞춘겨 아 회장님 절 절 죽여주세요 영화 때문에 절 협박하고 이용한 이 사람보다 제가 더 나쁩니다 죄책감 때문에 쓰러움 때문에 미리 회장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줄 아 저 정말 죽어도 마땅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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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레 에 그 아 자 상 아 아 으 됩니까?